안녕하세요 칸오프스 하귀룩입니다 하귀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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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먹던 라이브. 오늘은 만원행으로 피자몰에 왔습니다. 피자몰은 9900원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피자와이프고요. 현재 여기는 수비고요. 이거는 샐러드 준비했고요. 여기는 피클을 담았어요. 피클 이렇게 담았고, 이거는 피자. 피자를 이렇게 담았어요. 피자가 종류가 되게 많아서 정말 먹은 줄 들었죠. 이렇게 한 상을 차렸고요.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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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은 장aging야, 초재. 여름 더 잘rique기, 소스는 뭐klär Panch, 저만ichale 콜라 소스는 너무 힘듭니다. 고춧가루 너무 맛있네 이건 나 제일 좋아하는 간식 제가 오늘 사왔는데 오늘 사오는 거 조회가 이렇게 오우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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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영상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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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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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옆에서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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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를 사이다이다. 버린 것 같아요. 약간 희소한 맛이 있는데 괜찮아요. 생각보다. 비주얼은 솔직히 별로래서 안 먹을라 그랬는데. 근데 먹으니까 괜찮아요. 생각보다. 좋은 것 같아요. 배부르다. 비주얼은 플레이어. была 꽉 차가운. 다음반에만 드시는건가 아닌가. 너무 맛있다. 아이구 vacació. 이 비주얼이 많이 안된다. 이 비주얼은 사이. 이 비주얼은 서울래. 어버어리에만 찍어봤는데. 이 비주얼은しょ? 지금 바로 정말로 아 건축하고. 우리가 젓고 아름다운 사이. 그리고 죽는대. 오늘의 만원의 행복 먹방 잘 보셨나요? 오늘의 만원의 행복 먹방 잘 보셨나요? 여러분 잘 보셨죠? 만원으로 이렇게 행복한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금액이 9,900원이에요, 9,900원. 여기 상업용은 피자 먹었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정말 솔직히 피자 호시나 로밍웅, 여러가지 피자 프렌차지가 되게 많은데 거기를 일단 가서 먹으려고 하면 당연히 혼자 가서 먹기에는 20만원, 30만원을 다 먹게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여기 와서 샐러드에다가 피자에다가 밥에다가 진짜 움직여 먹었는데도 얼마? 9,900원. 만원도 안 돼요. 정말 대단하잖아요. 우리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솔직히 이런 곳에 혼자 오면 좀 약간 그럴 것 같잖아요. 생각보다 혼자 오시는 게 엄청 많아요.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혼자 가서 저처럼 혼자 가서 드세요. 자, 이렇게 다음 시간에 뵙게요. 안녕. 코 beleza. like 콩 Kardashian 엉 mat